여기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입니다. 오늘 7월 10일 날 중국 서쪽 서파 쪽에서 올라왔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날씨는 쾌청합니다. 장호한 천재의 모습이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.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저쪽에 북파 코스는 어저께 갔던 곳입니다. 어제와 오늘 두 번 연속해서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. 천지 신명님 감사합니다.